저쪽으로 쭉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 익숙한 발길은 뭐지? 어라? 여긴 그냥 창고였는데 그쪽 누구야? 여기가 언제부터 사무실이 됐어? 특별 고객센터입니다. 사장님이 만드신 사무실입니다. 특별 고객센터. 그런 쓸데없는 것도 만들었어. 내가. 그쪽은 강우. 새로운 보안팀장이지. 부사장이 스카우트했다던 청와대를 지키고도 남을 경력 맞지? 네. 이쪽은? 이 사무실 담당 직원입니다. 오늘부터 그만둔다고 해서 방 정리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 뭐 지시하실 일 있으십니까? 아니야. 내가 저기다 뭘 맡겨뒀나? 등장이야. 짐 두고 가요. 내가 가져다줄게요. 아니, 나 갈 때 같이 가요. 괜찮아요. 별거 없는데요. 무슨 봉인이 그렇게 금방 풀립니까? 그러게요. 지금 그렇게 울 것 같은 얼굴로 혼자 여기서 나가게 못 듭니다. 공실이 있잖아요. 가오 씨가 좀 공실이가 많이 위로해줘요. 하...